감이 빡치는 걸 보는 아 상대방이 있네 안녕하세요 뭐야 누가 얘기야 상대방 상대방 유코드 유코드요? 아 정말 싫다 아 나 스트레스 받아 일단은 해보죠 디바 같은 거나 라인 해가지고 솔저나 맥크리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바스티온이나 아 나 이러다 잘못 올릴 것 같아 그 뭐야 그 라인이랑 디바 꼭 있어야겠네 네 제가 디바 네 어이 아트키키님 왜 이러십니까 아까도 주시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 누구로 디코드라 했죠 일단 신고부터 하고 시작하죠 어 전판에 만나가지고 신고를 이미 했기 때문에 또 안 돼요? 또 되겠죠 이 판 끝나고 하죠 굳이 지금 안 해도 뭐야 에이맥이에요? 예 여기서 복무하던 때가 기억나는 살이 아주 예쁘게 탔는데 제가 최대한 마크 해볼게요 에이맥 3인캐도 이겨봤는데 뭐 혼자서 에이맥 쓰는 것쯤이면 라인하고 디바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친구 뭐 하나 볼까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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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령은 빠졌어요 리퍼 망령은 빠졌어요 아 에이맥 맞네 어? 아 킬인데 아 무척 더 목표를 걸참게 했다 목표를 걸참게 했다 오케이 아 너무 아파 겐지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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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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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쏠저 쏠저 개피 쏠저 다운 오케이 나이스 매트릭스 오케이 다운 쏠저였다 밀었어요 어차피 에이맥이 무빙 개쎅쓰렉이니까 내 환상적인 디바 공을 보여주지 쏠저 개자식 쏠저 위에 안 올라와 있어요 리퍼 위치 변경 왼쪽 겐지 우측 겐지 개피 오케이 쏠저 위치 어깨 쏠저 다운 쏠저 다운 리퍼 개피 아이고 리퍼 개피야 예하은 킬캠 볼 필요없고 오케이 경위주 바뀌었어요 이거 바뀌었네요 셰트 다운 저구맛 좀 봐라 아이고 졸라도 막 맞네 쏠저궁 우측에 몸... 우측에 안 먹고 있어가지고 이거 솔드에 계속 1층에 있네요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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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령아 리퍼 다운 리퍼 다운 로드워그 반피 어이구 살짝 빼야겠네 이렇게 나이스 어우 씨... 할만하네 간지난다고 쓰는데 와라 솔져 솔져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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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리퍼도 올라갔어요 리퍼 내려왔어요 아 뭐야 아 겐지 어이구 겐지 다운 로드워그 그래 빠왔어요 로드워그 왼쪽 방 로드워그 왼쪽 방 로드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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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나도 왜이러냐 공각 좀 지르려니까 로드워그 로드워그 리퍼 로드워그 망령아 빠왔어요 로드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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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리퍼 갬피? 아 리퍼 반피? 위도우님 조심하세요. 글로가요. 아 이렇게 안맞아. 궁한번을 밀고? 4분 남아가지고 시간 많이 남았어요. 리퍼 돌자 궁 그럼 매크리같은거 하겠지? 그것도 너프의 무시지 상대 1러 다운 오케이 들어가죠. 3명 잘랐어요. 한 대 오케이 나이스. 쏠져 쏠져 오른쪽 쏠져 오른쪽 겐지 개피 겐지 개피 어 나이스. 겐지 개피 다운 리퍼 다운 왼쪽으로 다 올라와요. 근데 오케이 나이스 아 졸라 안맞네 공수 변형 공수 변형 공수 변형 공수 변형 공수 변형 아 그래요? 감사해요.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일단 디바 그대로 들고 갈게요. 그럼? 네? 아... 어? 이거? 개살 핵? 기분 좋아질라 그러네? 멀리서 해도 꽂아버리면 뭐 아무리 핵 써봤자 튀는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쟤 뭐하지? 뭐 뭐 필요하니까? 뭐 아무거나 하세요 겐지로 잡기 힘들 거예요 생각보다 겐지 같은 걸로 에이맥 잡기 힘들어요 잘하면 괜찮긴 한데 무빙... 그니까 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 없으면 무빙 치든 말든 헤드 꽂히기 때문에 이번에 맥크리 뽑는 건가? 맥크리 뽑는 게 더 괜찮을 땐 왜 솔저 쓰지? 음 솔저는 점 사이즈 되지도 않는데 바본가? 백 쓰고 하면 재미나 올라오고 싶을까? 음... 뭐... BJ들 멘탈 터는 맙 저격해서 그러고서 이제 점수 나 나 뭐 높다 이래가면서 거들뻑거리겠지 조합 한번 볼게요 어 이거 바스티온 매크리 누구지? 누가 바스티온 뽑은거지? 상대 핵이 뽑은거 같은데 공바스티온이며 일단 바스티온 매크리 있거든요 와 바스티온이 뽑았네 핵쟁이가 바스티온 뽑았네요 반피 반피 핵쟁이 반피 아 힐 아 힐같이 아니고 자가스리 좀 그 루시오 개피 루시오 개피 어이 벌써 공을 켰어? 당기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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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설레 지 억지 남 아 네가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 정 오 아 궁 궁키려고 했는데 어 저긴 버려야겠네요 한 대 맞으면 죽는다 아 진짜 미친놈이다 나 쟤한테 안 죽어가지고 아직 킬킹 볼 수가 없네 게임 아직 안 끝났어 저거 뭘로 봐 대기 분쇄가 준비됐네 라임은 어떻게 되면 되긴 안 돼 디바로 와 가야죠 뭐 아 왜 쓸데없이 상대 힐러가 죽고 그래 얘는 핵장이 아니다 얘는 핵장이 아니다 얘는 핵장이 아니다 핵장이 최대한 마크 해볼게요 여기 바스티언 뽑아줘가지고 상대가 이길라고 바스티언 뽑아서 아예 3탱 뽑았어 상대 미쳤어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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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양 석양 먹었어요 나팔이에요 거기로 아 하지마 아 아 에임 미쳤어 쟤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이거 공격 따가지고 해야겠는데 아 어 아 아 아 아 방어는 너무 극혐인데? 공밧을 뽑으니까 공격 안 뜨면 이거 힘들겠는데? 나이스 일단 공격 그나마 할만하네요 근데 상대의 바스 뽑을 것 같은데 아까처럼 솔지 안 뽑고 솔지 안 뽑고 바스 뽑을 것 같은데 디바 라인하고서 우리도 같이 바스티온 깔고서 방독 표시해야 하는데 위도로 해둬도 될 거에요 아 근데 상대 바스 펴면 위도 힘쓰기 힘들어가지고 아까 위도 뽑으니까 이놈들이 그거 뽑은 것 같은데 바스티온 뽑아가지고 아예 일단 뭐 나오는지 한번 보죠 일단 조합 한번 보죠 뭐야 우리도 바스티온 해야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위도 잘하시니까 위도 해보시고 솔저도 나쁘진 않은데 바스티온 잘하시는 거 아니면 바스티온 안 하는 것도 괜찮은데 라인 방벽도 있겠다고 바스티온 힘들 것 같은데 아나 가능한데 디박 안 하신 분이 있어요 디박 가능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아나 하고요 안 돼요 없앤거 같아요 그냥 그냥 해 그냥 해보죠 이쪽 괜찮아요 헤드 한방 맞으면 잘하면 따니까 일단 상대는 질 생각이 없습니다 제대로 게임해야 돼 라인 뽑아준 거 보면 핵인 거 알고 뽑은 거거든 저거 일부러 이기려고 지기 싫으니까 4 3 2 1 공격을 시작합니다 파업을 공유하십시오 파이팅 레타 어? 상대 로드다운 위에 위에 디바 위에 디바 디바 톡 꼈어요 아이 솔저 뽑았네요 상대 솔저 뽑았어요 라인 없음 라인 없음 아 나 뭐야 어 날라가고 있는데 야 솔저 솔저 3층에 있어요 지금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1분 궁 빨리 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다시 한번 가보죠 40초니까 한 번 기회 있어요 한 번 기회 핵쟁이 방안 오른쪽 방안 아 다 지켜주네 미친 아 루슈 다운 아 상대 일러 없어요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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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하물 하물 봐야되요 제바 더블하면 되는데요 나이스 나이스 왔어요 왔어요 맥크리있다 오케이 디바 로봇 뽑았어요 아이고 획득이 또 왔네 아 자리아 개피 자리아 개피 자리아 엄청 개피 화물에 붙긴 붙어있어야 돼요 저희 추가 시간이라서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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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오케이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호주님 뭐 했는데요 아잉 그냥 전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와 에임 돌아가는 게 왜 안 보여 아 저기밖에 없으니까 아 왜 이겨도 다행이다 정의 구현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와 상대팀 진짜 개 열심히 하네 사람이야? 아 한번만 더 이기면 돼 아니 핵쟁인 거 알았는데 열심히 하는 게 말이야 와 라인 뽑아주는 거 보고 진짜 소름돋았네 아까 전에 공격해서 나쁜 놈들 진짜 아 착한합니다 핵쟁인 거 알았으면 고맙습니다 아